오마이뉴스 단독기사는 대통령 관저 13평이 증축공사를 했는데 그 증축공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였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 최대 1조 원대까지 추정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단독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나가 6, 7평 공간으로 설치가 됐나 봅니다. 이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국정농단이죠. 불법적 요소가 꽤 보이는 게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인가요? 그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본인들이 못하니까 종합건설에서 제주도 소재에 있는 제주도에 본사를 둔 업체 A종합건설 본사 회사를 바지 비슷하게 올려놓고 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쨌든 간에 건축 관련 법규 다 위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불법적 요소가 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증축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국가기관이잖아요. 대통령 관저예요. 매우 보완이 중요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만 봐도 거의 절차를 어겼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절차를 어기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되나요? 어기면 행령이나 배임죄, 범죄가 다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막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관계 법령 위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21그램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뇌물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다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상한 놈들이 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뭐 다 심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심각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정부에서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나가잖아요. 임기 때까지는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보안상의 이유, 대통령의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해서 모든 조사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건은 정권 바뀌면 다 터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불법 증축이라면 건축법상 불법이면 다 원상복귀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운영에 따라서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문제는 다 따져보겠죠. 그러면 21g과 또 일종의 대리업체처럼 A종합건설 제주에 있는 이 회사들이 제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력, 라이선스가 있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비용에 맞는 공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 이거 다 조사될 거예요. 이거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 정부에 예를 들면 한동훈 씨가 만약에 될 일도 없겠지만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돼도 이거 조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죠. 확실한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구린 게 있는데 이거 좀 막아주면 안 되냐. 현직 대통령이 되고 전직 대통령 되는 순간 더 잔인한 거는요. 야당으로 갈 때보다 여당 내에서 정권 개최했을 때가 훨씬 더 비정해요. 그래요? 옛날에 전두환이 예를 들어서 노태우가 전두환 할 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싸구리 다 감옥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요. 이 자체로.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나중에 왜 그러냐면요. 설사 감옥을 안 보내도 대통령과 그 주변,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소유해서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 있는.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소재인 거죠. 예를 들면 사우나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슨 드레스룸이나 이런 거 보여주기,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국민들이 거기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점으로 정서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일하다가 어디 딴 데 사우나 갈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일을 열심히 하고 평가가 좋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 못하고 평가가 나쁜 대통령은 뭐를 해도 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너덜너덜한 말씀하시고 사우나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딱 그려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전날 술 한 잔 하시고 땀 흘리고 땀 빼고. 이게 전형적인 패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증언까지 해서 대통령이 일상이 이래 이래 했다라는 걸 증언까지 덧붙일 거예요. 어떻게.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크게 해먹지는 않은데 이렇게 작게 작게 계속 해먹던 거. 예를 들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국가 계약은 기본적으로. 약간 금액을 줄여서 수의 계약을 한 다음에. 왠지 대통령이나 배우자 등 관계자가 온 것처럼 보이는. 확인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듯한 21g도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 했다면 줄여서 했을 거예요. 머리는 딴 썼을 거예요.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하면 21g이 됐겠습니까. 딴 회사가 되죠. 정상적인 회사가 되죠. 그런 거 봤을 때는 MB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MB는 좀 크게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다면. 여기는 한 억대 1억 한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먹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점검 끝나면 다 감옥 사안이에요. 다 감옥 갈 사안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꼭 감옥이 가지 않더라도. 너덜너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아주 좋은 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정말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냥 3만 4개만 보여줄게요. 옛날에 이메일다 회사 있잖아요. 이메일다 회사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그도. 그렇죠. 딱 열었더니 구두가 몇 천 켤리 있는 거 봤어 보고 화나는 거거든요. 약간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면 침대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놀라게 됐잖아요. 그리고 욕조 같은 변기를 뜯어서. 그게 사실은 약간은 가십이성이었지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뭘 침대를 난리를 치냐 이래 되잖아요. 그 맥락 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공격을 할 때 큰 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임팩트가 빡 그냥 일상적인 이유가 빡.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뭘 해먹은 것 같은데 명확치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서 통정매매가 뭐야. 주가 조정, 통정매매. 시세 조정이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 뭘 한 것 같긴 한데 딱 손에 안 잡히는데. 그래서 명품백이 큰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 눈 보이잖아. 300짜리. 나도 가질 수. 그러니까 20억, 10수억이 주가 조정 시세 차이거든. 도이치모터스보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이런저런 실정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딱 사우나실 나오고 드레스룸 나오고 드레스룸이 또 화려해가지고 거기에 내장제를 아주 비싼 거 고급. 수입 내장제를 썼다. 그리고 또 목걸이 같은 거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한 것들. 그렇죠. 그거 굉장히 고가거든요. 저 이거는 싼 겁니다. 제 거는. 남대문. 그게 이제 신세계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들을 가면 그 회사 메이커가 최소 2,000, 2,000,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걸 빌린 거면 빌린 것도 문제돼요. 왜냐하면 빌린 것도 그 임대를 줘야 돼요. 원래는 빌린 걸 임대를 안 내주면 그만큼 또. 그만큼 그게 부정부패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걸 샀다고 하면 재산 등록 안 했더라고요. 안 했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재산 신고 안 한 거니까. 큰 돈인데요. 지금 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갔다가 처음에는 뇌물수수 안 되니까 재산 신고 부정으로 기소했다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케이스죠. 똑같죠. 그런 건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김건희 여사도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재산 신고 목록에 그 물품이 없으면 만약에 본인 거면 재산 신고를 위정, 허위로 한 거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로서 받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빌린 만큼 임대료를 자기가 지불했었어야 돼요. 그 브랜드가 반클리프 앤 아펠 그 브랜드인데 엄청. 제가 일부러 특정 제품까지 얘기한 거라서 아주 고가예요. 뉴스에 떴는데 고가의 제품. 고가 목걸이. 그런데 갑자기 그 이미지가 떠나질 않네요. 약간 술 기운이 오른 채 사우나에 있잖아요. 복장이나 이런 게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아무튼 너덜너덜 해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부분 우리가 또 한번 들여다봐야죠. 저는 이게 몇 년째 일하고 있는지 싶어요. 지금 3년 됐지 않나요? 3년 차죠 이제. 2년 넘었고 3년 차인데 이 도돌이 표거든요. 할 말 없으면 이 말로. 전정부 탓하는 것. 그레가 뽑아준 거 아니에요? 제가 통계로 얘기해드릴게요. 2020년 우리가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던 2020년 한 해였잖아요. 초기 비용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7.9%였다가 47.9%였어요. 전년도가 42.1%인데 5.8% 는 거죠. 민간부채는 19.1%가 오릅니다. 271.6%로. 그런데 반면 주요 20국, G20이죠. 그중에서 한 10개국, 우리보다 더 우리를 뺀 10개국 평균을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99.1%에서 111.5%로 12.4%포인트가 늘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5.8%에 12.4%면 100 이상 늘었죠. 이 나라들은. 그렇네요. 그리고 민간부채는 반면에 이 나라들은 193.1%에서 211.5%로 18.4% 올라요. 우리보다 우리는 뭐냐. 국가 재정 부채는 적게 늘고 민간부채는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를 더 많이 늘리고 민간부채는 우리보다 덜 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많은 부담을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방만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돈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민생 지원을 위해 썼죠. 돈을. 그다음에 지금 재미있는 건 정부가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 얘기 왜 안 하냐면. 자기들이 못 걷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덜 나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그건 뭐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 국가 채무에 절대량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절대량은 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더 핵심적인 건 뭐냐. 경제 총량. 그것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명목 성장인데 실질하고 인플레를 합친 게 명목이거든요. 우리가 인플레가 높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낮았는데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인플라가 3%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도한 건 의도하지 않을 건데 인플레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진 거예요. 그냥 국가 채무총량만 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로렌스 서머스라고 클린턴 때 재무장관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월가에 아주 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감세를 하려면 감세하기 전에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세금은 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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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해놓고. 그리고 감세를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ABC가 잘못된 거예요. 감세를 좋아요. 감세할 수 있어요. 보수 정권이니까. 미국에서도 보수 정권 들면 법인세도 좀 낮추고 다 좀 낮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수기반을 확실히 해놨었어야 돼요. 세수기반이 불확실한 가운데 감세만 해놓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됩니까? 계속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상반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돌려막기를 100조가 넘게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정을 이렇게 거둘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 재정도 너덜너덜해졌어요. 재정도 너덜너덜해졌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재정이 너덜너냐 하면 이 국가재정을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쁘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나름의 보수 정부의 감세 정책에 철학과 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철학적 원칙이나 기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기재부는 그대로잖아요. 공무원들은. 행정관료들입니까. 그 관료들은 계속 이렇게 그대로 정책 중립으로 유지가 되고 이 정부 들어서는 저 정부 들어서는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잘못되는데도 못하는 건가요? 제 친구 기재부에는 제 아주 높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말로는 걱정 마라.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건가요? 뭐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 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관료들이라는 게 토끼굴처럼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기들 빠져나올 구멍이 있을 거고 아마 정권 바뀌거나 정권이 바뀐다는 게 꼭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당으로 재직권되더라도 이 재정운영 정책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당하게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 또는 장관이나 차관, 정무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아마 본인들이 자료를 흘릴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이제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당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주. 제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령과 지시가 있었던 거죠. 사정이 있다. 그러면 다 써놓을 겁니다. 몇 월 며칠 자기들 당부장 표시에서요. 국장님 지시라고 아마 사무관한테 써놓을 거예요.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기록들이 쏟아져 날 겁니다. 그럼 국장들도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누가 지시했다.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가 지시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너덜너덜. 너덜너덜이 딱 귀에 와닿네요. 국정운영도 너덜너덜이다. 앞으로의 갈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갈 길이 너덜너덜이다. 그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이 많았지만. 속상합니다. 전반적으로. 속상. 마음도 너덜너덜하네요. 부끄러워요. 네. 아멘